올해도 찾아왔네 네, 전화없이 1시 2분에 찾아오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할 텐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동물로 상징되는 게 있습니다. 문어인데요. 황당하시죠? 축구 결과를 맞춰서 그렇게 문어가 예측 동물이 있는데 문어만큼 축구 결과를 잘 맞추는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어 이우영입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예측을 맞춰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자, 오늘 주요한 뉴스들도 잘 미리 맞춰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첩보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오늘 검찰 출석했죠? 맞습니다.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사도 있었고요. 박 전 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재작년 9월에 있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에 국정원의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안을 수사한 지 어느덧 반년째인데요.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지난주 구속 기소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과 첩보 삭제를 공모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시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보실과는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국정원에서 관련 보고서가 삭제된 경위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사실 와이틴 라디오도 출연합니다만 박 전 원장은 삭제가 불가능한 시스템이고 자기는 삭제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검찰청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 앞에서도 같은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조사를 앞두고 라디오 인터뷰도 가졌었는데요. 박 전 원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어떤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7월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도 고발됐었잖아요, 박 전 원장. 맞습니다. 국정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봤고요.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지난 7월에 직접 전직 원장을 겨냥해서 고발장을 낸 건데 이후 감사원 역시 피살 사건 직후 열린 청와대 관계 장관 회의를 기점으로 국정원 첩보 보고서 46건이 삭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지난주에 서훈 전 안보실장을 기소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난을 피하고자 사건을 덮으려 했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핵심 최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의 부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를 받았죠. 맞습니다. 어제 이른 저녁 비교적 늦지 않은 시각에 귀가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노 전 실장 역시 문재인 정부 고위직처럼 다른 문재인 정부 고위직처럼 첩보 삭제, 월북몰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근거 없는 보복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초기인데요. 문재인 정부와 지난 정부를 타겟으로 또 야당을 타겟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그 이슈들이 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관련 얘기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른바 탈문 정책이라고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꺼내면서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또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면서 문재인 케어를 직격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가 노동, 교육, 연금인데요. 이와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도 공식화한 겁니다. 문재인 케어는 사실 좀 보장성을 확대한다. 즉 돈이 없어도 양질의 치료나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자 이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 취임 석 달 만인 지난 2017년 8월 9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건데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나 MRI, 이인실 등 고비용인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어서 당시에 파장이 컸습니다. 네. 사실 환자들 입장에서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크잖아요. 보장성이 많으면 내가 낼 돈이 좀 적어지는 거니까 인기가 있었을 텐데 재정 문제 때문인가 보죠?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점도 하나씩 드러났는데요. 개인 부담금이 떨어지면서 과잉 진료가 늘었고 그만큼 건보 재정이 악화한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는데 의료 남용,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정부가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에도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건보 재정 파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데. 해법을 찾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정치적으로 좀 자극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반발했죠.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어제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발언.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 도생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건강보험을 좀 벤치마킹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좋은 점은 살리고 문제가 된 부분들은 고치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들 생각일 것 같습니다. 국무위회에서는 또 노동개혁 관련 얘기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경쟁력, 미래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족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말을 했는데요. 어제도 사실 제가 전해드린 소식인데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발굴 수립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어제 관련해서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을 했죠. 이 권고안을 기반으로 노동개혁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인데요. 국회에서 어제 유가족협의회가 기자회견 열었죠. 맞습니다. 고 이지한 씨 부친이자 협의회 대표인 이종철 씨는 국정조사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또 정부가 2차 가해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면서 성역 없이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협의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부검 시 마약검사를 권유하게 된 경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112 신고 체계 정부가 유가족끼리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여부 등도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고 박가영 씨의 모친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은 주어가 정확히 들어간 사과를 해달라면서 대통령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국민에 대한 위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정조사가 지금 어떻게 될지 사실 암담한 상황인데 경남 창원시에는 시의원 한 분이 망언을 폐륜 망언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만 그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 김민하 창원시 의원이 어제 오후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들과 유가족들께 사과드리면서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 12일에 자신의 sns에 희생자들을 두고 이게 제가 소개해드리기도 좀 그랬는데 우려먹기 장인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또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에서 한 유족의 발언을 두고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전해드리지 못할 말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의원의 문제 발언에 대해 중앙당과 상황을 공유하고 김 의원이 경남지역 지방의원인 만큼 도당 윤리위원회 회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창원시 의회도 조만간 시의회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낼 계획인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입장이 달라도요. 옆에 누군가 비극을 겪고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비풍 양속인데 기본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도 이 뉴스 때문에 사실 밤잠을 설쳤는데요.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인 10대 한 분이 숨졌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맞습니다.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어제가 아닌 그제 10일 밤 11시 40분에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고등학생 A군 이분이 10대 생존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당일 밤 11시 10분쯤에 실종신고를 부모로부터 받고 일대를 수색해서 시신을 찾은 건데 현장 감식을 해본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유서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알려진 A군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함께 갔던 친구가 사망한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친구나 또 친구가 아니더라도 희생당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료도 필요하고요. 상담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막아야 될 텐데 이런 일을 막는 것들 정부도 해야 될 일인 거죠. 희생자 70여 명의 이름과 영종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된다고요. 맞습니다. 모레인 16일에 오전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12구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거행할 예정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밝혔는데요. 위령제는 불교식 장례의식인 49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관련 전차를 협의해서 추진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참사 사망자 7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위패와 영종 사진이 대중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다시 한 번 마음으로 위로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실 분들, 어려운 경우 또 마음이 너무 힘든 경우에는요. 1588-9191-1388-1393, 1388도 되고요. 1393도 됩니다. 상담 전화 거시면 여러분들의 어려움, 지금 손만 뻗으면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모든 국민들이 좀 빨리 이 참사를 같이 이겨냈으면 또 위로했으면 제대로 진상을 밝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K-POP 그룹이죠. BTS, 방탄소년단의 진, 어제 입대했네요. 맞습니다. BTS 멤버 진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와 취재진의 환송을 받으면서 입대를 했습니다. 진의 입대 신병교육대 정문 앞은 전에 없던 통제선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에 경기 연천군에 있는 신병교육대의 위병소를 통과해서 무사히 입대를 마쳤는데요. 이날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진을 배웅하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데요. 이후 자대 배치를 받아서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를 합니다. 정말 그 팬클럽 이름 그대로 아미가 이제 될 예정인데요. 전역 예정일은 2024년 6월 12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서서 이렇게 모두를 위한 공적인 의무 또 임무를 다하는 것 정말 이 자체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현장 방문 삼가해달라는 소속사의 요청도 있었고 군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했다 이런 게 보도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내 대다수 방송신문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방송통신사들 외신들도 현장을 찾아서 진의 입대 모습을 담아갔는데요. 현장은 국내외 취재진과 진을 배용하기 위한 팬들이 찾아왔는데 현장의 혼란은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다시피 경찰과 군이 이제 통제선을 설치하고 취재진 등의 접근을 막았고요. 임시시설물 등 종합상황실 같은 게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방탄소년도 사실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입영 연기도 되는데 본인 스스로 연기 취소하고 입대했습니다. 최전방으로 입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BTS가 2018년에 화관 문화훈장을 받았고요.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92년생 저랑 동갑인 진의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라도 동갑이네요. 그렇네요. 92년생들이 참 나라를 빛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이 그러니까 현행 병역법상 따르면 진이 내년부터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되는 거였는데요. 지난 11월 4일에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을 하면서 입영 연기 철회를 했고요. 11월 13일에는 최전방 떴다라고 팬들에게 알리면서 영장이 나왔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팝그룹이고요. 사랑받고 있는데 이렇게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BTS만큼 여러 곳곳에 계신 분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1호 입대잖아요. 다른 멤버들도 이제 입대하겠죠? 네. 93년생 슈가, 94년생 제이홉 RM 등 차례대로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인사할 때 들려드리고 있는 노래가 바로 안예은의 문어의 꿈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나라가 참 좋아지고 경제의 위기가 극복될 거라는 예상을, 예측을 하는 그런 문어로서 좋은 뉴스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잘가요, 문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